안녕하세요. 연우리영호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휘를 두 개 알아보는데 하나는 저글이에요. 우리가 서커스가 오면 저글링을 한다고 그러죠? 요즘 서커스가 이동은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는 서커스 단위 이동하고 그랬어요. 스키글, 원래 벌레가 꿈틀꿈틀거리는 걸 수껌이라고 얘기하고요. 가발 같은 거 쓰는 걸 위글하고 위글은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게 합친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스크라이브 하면 적는 거죠. 스크라이브, 에스큐나에스, 시나마 그래갖고 꿈틀꿈틀 마구잡이로 쓰는 거예요. 저글은 이렇게 공 같은 걸 여러 개를 한꺼번에 동시에 올리면서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다재당하게 동시에 하는 것을 적을 한다고 얘기래요. 자, 그거를 읽어보기로 하죠. All the same, I can try. 그럼에도 제가 시도할 수는 있죠. Perhaps, Mr. Gray, you would be so override. 묶인 거죠, 리갈에. 묶여서 감사할 수도 있죠. 뭐, 해야만 될 수도 있고요. 아주 감사하게 as to take down these two names. 그 두 이름을 적겠네요. Jane opened her notebook and rapidly performed. 노트북을 열어서 빠르게 퍼포먼. 1년의 희망하기를 professional looking. 전문가처럼 보이는 뭐를 했다 이런 거죠. 적는 거니까 내용으로 나온 스키이글스가 되겠죠. 지금은 스키이글스 복수형으로 써야 되겠죠. A series of 복수형이 나올 테니까요. 자, 내려가죠. 안 보이니까. 그리고 then he sort of tissuely 은밀하게 wrote the names in the long hand. 뭐, 길게 썼다는 건 필기했다는 듯이에요. on the reverse side of the street. 종이 뒷면에. 인 케이스 대비해서 these instructions of Boare 부하로의 이러한 지시가 should be 진짜일 경우에 대비해서 and now said Boare가 말하는 거죠. 이제 I have traversed on your time to long. 시간을 너무 오래 제가 뺏었군요. I will take my departure with a thousand thanks 아주 수만번 감사하며 for you 친절하시며 감사하며 출발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If it wasn't for those God and happy couples I know 제가 아는 그 지랄 행복한 커플들이 아니었다면 그렇겠죠. and I'm not talking about the ones you see on the street 여러분들이 거리에서 보게 되는 이 슬라블링은 감상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자기야 막 그러는 거 있죠. 이렇게 감상을 떠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Who knows what they like behind the clothes 문 닫힌 뒤에서는 어떤 모습인지는 누가 알겠어요. 누구도 모른다. I'm talking about my friends who I know 내가 관어로를 잘 아는 그 제 친구들 who managed to work 일 커리어 인티머시 근접해서 지내는 거 심지어 애들 그리고 managed to have a sexy loving sexy sex 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들을 이걸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저 그림 딱이죠. I could easily sell for 저라면 훨씬 더 적은 것도 만족해다 하겠는데 if I haven't to type of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면 often seeing those people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who just 생각하는 사람 what's the big deal about it 뭐라고 난리쳐 but I'm not that person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I'm the type of person who looks at them 그런 사람 개들을 보면 stay 말하는 거 지랄 어쩌고저쩌고 라고 말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인걸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it's really bitchy 좀 개모 bitchy죠 that means I have to be the type of girl who is gonna ask the guys 남자들에게 이걸 요청을 이런 걸 묻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걸 의미해요 또 멀티파인 곤욕스러운 질문들 그리고 더 심한 질문들 who might break up with 아이고 일자 빠졌네요 really really great great guy 진짜 멋진 사람하고도 헤어질 수도 있는 사람 justin' have sex with me 저하고 충분히 또는 전혀 섹스를 하지 않는 사람 but all I can say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is that I suffer from the believing 믿는 못먹은 거죠 I can have a wonderful man 멋진 남자가 원더풀 헤브 목적 운영 분정 사죠 이건 경험이죠 멋진 사람을 나를 사랑하게 하고 또 저한테 완전히 끌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렇게 믿는 고통이죠 그렇게 믿는 것으로부터 아픈 거죠 자 A에 들어갈 단어 B에 들어갈 단어 아까 쭉 저글이 하나 들어가는 거고요 S는 붙기도 안 붙기도 하는 거고 뒤 스키글 되는대로 쓰는 거 휘갈겨 쓰는 거 스키글 이죠 해글 위그로 꿈틀거리다 보글 보글보글 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저도 지금 해놓고서 모르겠어요 프릭션이 이게 시에 대한 프릭트는 스트라이크 치다 뜻이에요 컨프릭트는 그래서 싸우는 거죠 서로 손을 내밀고 치는 거니까 아픽션 이거는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애정 애펙테이션 뭔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인 척 하는 거 디펙션 결함 뭐 이런 뜻이겠죠 자 쭉 내려가죠 답을 다 적어놨고요 셀프티셔스 은밀히 이런 건데 써는 아래에서 아래에서 언더죠 라페레가 붙잡다 여러분이 붙잡는 거 강간하는 거 있죠 레이프죠 레이프도 여기서 온다는 레이프 아래에서 몰래 잡는데 써는 자음접변이고 서브가 써 써 로 바뀐 거죠 아래인데 서브가 자음접변이 되다 보니까 뒤에 아래 영향을 받아서 R이 된 거죠 레프트는 라틴 결합의 모음 변이로 발생된 것인 거고 서프라이즈의 써와 렙타일 이 렙트가 과거분사형이지만 라틴어로 과거분사형인데 확 잡다 이 뜻이죠 렙트 그래서 이게 서렙티셔스가 되고 부사인 서렙티셔스인 거죠 라인인 롱핸드 슬라버 감상 떨며 말하는 거죠 아팩션 애정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병 뭔가를 했을 때는 원래 팩트 파케레에서 나눠야죠 F-A-C-A-R-E 파케레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 애정 그런 거예요 근데 뭔가가 나한테 했을 때는 그게 병 질환이 되는 거죠 애펙테이션은 내가 뭔가를 하는 거죠 가짜로 하는 거 물론 이것도 허세 부리는 거죠 디펙션은 탈당 아까 뭐라고 했나요 탈당 변절 불이행 뭐 이런 뜻이고 어프릭트는 프릭트가 때리는 거니까 가하다 이럴 뜻이 있는 거고요 인프릭트도 인을 썼지만 주다 가하다 이건 괴롭히다 주다 가하다 아프릭트가 좀 더 강한 뜻이죠 프리게레 스트라이크의 뜻이에요 스트라이크 나쁜 것을 때려주면 고통스러운 거죠 인프릭트 컨프릭트 이건 뭐 여기서는 심각한 부상을 가했다 이런 거죠 컨프릭트가 함께 함께 주먹으로 치고 받는 거니까 투쟁이 되고 싸움이 되는 거죠 무익을 꿈틀거리는 거 네덜란드어라는 건 영국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같은 쪽에 어원이죠 가발이 흔들흔들 핵을 아까 그냥 넘어갔던 거죠 역시 노르웨이어도 알 수가 없어요 휴가 자르다예요 가격을 자르는 거예요 빡 자르는 거 핵을 아무튼 보글 깜짝 놀라는 거죠 뽀글뽀글 해줘요 보글뽀글인가요 바글바글 움찔움찔인 거죠 프릭션 고내 고통인 거예요 고통 사퍼하고 많이 연결이 되는 건데 프리게레가 프리그가 스트라이크 치다죠 때리면 아픈 고통스러운 거죠 그들은 그들은 우리의 고통을 공감했다 아이소포르노플릭션 뭐 뭐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스키글 스컴 위글도 있죠 비틀비틀거리는 거 스키글 저거는 복수의 일 활동을 교묘하게 양립시키다 여러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글이 답이 됐던 거죠 잘 이해되시겠죠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